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일어나세요? 반갑습니다 어이구 근데 예전에 그 양배추라는 이름을 하고 계실 때 같이 한번 뭐 인터뷰 한 적 있었는데 그때 제 친동생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한 번 저한테 아 진짜? 이렇게 달라고 은주 네 형수를 좋아했다 형수를 은주 형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? 제 친동생이 거기까지 야 회장님 회장님 사모님을 네가 좋아했다 아니 그때 왜냐면 그 형수님 팀이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인기가 많았고 또 재진이 형 만났을 때 여동생으로 유명했으니까 일부러 이제 그쪽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애형 팬으로서 좋아한 거 아 팬으로서 좋아했던 거지? 아니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니 팬으로서 흠모에 눈빛이잖아 아니에요 흠모에 흠모하는 눈빛이 있는데 아직 아니 팬으로서 좋아한다고 아니 잘 모르겠네 그때 그렇게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화해 주시긴 했어요 그때 얘기를? 예예 반응은 어떻게 했었어요? 뭐 별로였어요 모래 뭐 이런 거였잖아요 아 모래 뭐 이런 거 저 다음에 다음에 좀 바로 토근으로 인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가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.